제 22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대한민국 가요대상입니다. 국민과수 강진 2021년 12월 30일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조직위원회 한국문화예술신문사 공중코리아TV 최덕찬 회장님 전달하시죠.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달아주는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인 마냥 우리 엄마 허생시키는 아버지 원당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모습을 봤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아이장마다 아들놈이 어느새 자랑 내 모습을 닮아버련 내 모습을 닮아버련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웃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 하시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입만 하셔도 살림살림 마냥 있잖니 우리 엄마 보생시키는 아버지 엄마 해놨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모습을 받았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나의 나를 달래주시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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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밖에 하루를 산다 아멘 하루를 살아도 외로워도 서러워도 남자의 길을 가렸다 보지마 울지를 마라 길에다가 울지를 마라 사람도 정춘이 나도 남자 그냥 울지 않다 가슴속 아무것도 누워서 인생이 혼자 가는 길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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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아멘 아멘 아 아멘 아멘 서러워도 난 차에 피를 가렸나 오지 마라 울지를 마라 빈자도 울지를 마라 사람도 가도 경쾌이 나도 남자를 울지 않는다 가슴 속에 아픔 묻어두고서 인생길 혼자 당길 멈추는 피어로 너를 삼켰고 널 향은 먹지 않는다 널 향은 먹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